20번 칭찬의 자정관에 올라오는데 칭찬할게 없어요. 이 칭찬사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. 이럴때는 이건 마찬가지 아니에요. 원리에 의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칭찬할게 없다. 왜 칭찬할게 없는거에요? 칭찬에 뭘 잘못잡아서? 기준을 잘못잡아서 하는거에요. 칭찬의 기준은 뭐라? 내 아이의 과거 어제의 우리아벨 어제의 우리아벨 얘네들 거기서 적동이라도 알려있으면 거기에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. 칭찬의 기적에 해당하는거에요. 내려가겠습니다. 21번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